안녕하세요 레전드 드론 구술시험을 공부하는 신덕시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시중에서 레전드 드론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구름의 모양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난청운 님보스트라투스 스트라투스는 스트라투스는 우리말로 청이란 뜻이고 님보 난 그래서 하청에서 상청운까지 펼쳐지는 대표적인 비구름으로 대부분은 하청운 색상을 해삭이며 자 즉 나는 큐미로님버스 인버스는 난이고 커뮬로는 적 거대한 부푼 이 적이란 것은 누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대하게 부푼 흰색에서 검은색의 다양한 형태로 천둥번개를 동반한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의 양력 비행 조건의 차이 여름철에는 낮은 양력 발생으로 인해 더 많은 동력을 사용해야 양력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터와 변속기 등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과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우선 적난운 권청운 고적운 고청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난청운 나는 인버스 하청에서 성청까지 대표적인 비구름 구름 구름 구름의 양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적 나누는 거대하게 부푼 흰색에서 검은색을 다양한 형태로 천둥번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것은 전부 S공실 S의 재생 목록에서 드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